최초 공개 전곡을 다 쳐줬어요 최초 공개 난 1분분만 해줄줄 알았는데 이야 미쳤다 진짜 노래 최초 공개 와우 원래 원곡을 완곡을 다 주실 생각이셨던거에요? 없었는데 어디서 끊기도 애매하니까 지금 최초 공개인거죠 안무풀 버전 최초 공개 대박입니다 깽깽이 다리 춤 이름 있어요 다리 이거? 올렸다 내렸다 하는거 깽깽이 다리가 뭐해요 뭐라고 해야지 그럼 이거 아직 춤 이름을 정하지가 않아가지고 엑셀 밟는 춤이냐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? 엑셀 밟는 춤 저희가 그 얘기 몇번 나왔었어요 엑셀 밟는거 같다고 그것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엑셀춤 있어 보인다 엑셀춤이 브레이크춤보다 엑셀춤이 낫다 멈추지 않는다 지경혜씨 많이 났어? 진짜 미쳤네 오젓다리 어떤 다리죠? 하나씩 읽어주세요 장우진님이 보내주셨어요 와 대박 리얼핵 멋져요 좋아요 장우진 내 군대 후임인데 진짜 장우진 목소리 같아 장우진 내 군대 후임인데 어떤 느낌이죠 목소리가? 장우진처럼 읽어주세요 저기 성악병이여가지고 와 대박 리얼핵 멋져요 이렇게 해야지 주혜진씨가 또 보내주셨어요 완전 멋져 이렇게 왕국 콘크리트 제가 처음이 그렇지 목이 많이 상했네 그 이름처럼 예상해갖고 목소리를 내주시면 되겠네 잠깐만 이 브리아나씨는 어떻게 샤보가무는 항상 옳다 샤보가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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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좋아요 문자 읽는 것도 재밌는데 이거 브리아나 킬 문자를 마지막으로 전 4부로 넘어갈게요 2부요 2부 아 2부요 2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